Q.모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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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 morning, 오늘은 불회명곡 하는 날 아침입니다. 아우, 너무 졸리네. 6시가 조금 넘었어요. 새벽 6시 조금 넘었어. 여보세요. 이렇게 못 잘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. 못 잤어? 생각보다 잠드는 게 힘들더라고요. 얼마 잤어? 한... 한 11시 50분부터 눈 감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한... 한 3시 반에 눈 한번 뜨고 다시 하고 아, 근데 확실히 이미지 트레이닝하게 되더라고 어제. 그렇지. 해야지. 아침에 마실 티를 조금 준비해왔어요. 일본... 일본의... 일본인 친구가 선물해준 티인데 약간 꿀도 들어가 있고 되게 맛있습니다. 무슨 티인지 모르겠어요. 아 네. 와 여러분 일본 가서 갈 일이 있으면 무조건 사세요. 대박이에요. 여러분 단장하고 올게요 멋있게 하고 올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What's up? What's up? 지금 분장 싹 하고 왔습니다 분장을 끝냈어요 30분 걸리는데 가서 리허설 하고 뭐 어쩌고 어쩌고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생각 좀 하고 You know? You know? You know? 가자마자 리허설 할 거 같아요 오케이 가봅시다 여러분 리허설 때 리허설 때 보자고요 오케이 Let's go Let's go 오케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시작이야 시작이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자 오늘 또 불의 명곡 직접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는 폴라로이드를 또 저희 팀에서 선물해 주겠다고 이제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인을 싹 하고 그 다음에 드리면 될 거 같아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세 번째 어 이거 이거 만들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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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좋은데 좋은데 네 보여줄게요 네 보여줄게요 예스 그래서 이따가 이제 곧 리허설 하고 순서는 모르겠지만 이따가 무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뜨는 사람이라는 곡이 또 진짜 좋은 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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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지금까지 네 네 이제 또 이렇게 예측이 네 네 그거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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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좋은 하루 되세요. 여러분, 리허설 하고 왔는데 너무 아침이라 100%를 주진 않았고요. 또 이따 아예 제대로, 뭐라고 해야 하지? 본 무대 할 때 아예 제대로 하려고 약간 못 푸는 정도로만 가볍게 했습니다.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생각보다 100% 만족은 안 되는 리허설이어서 근데 리허설이니까 이따가 써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슬로건이 제가 이제 처음으로 처음으로 슬로건이 있네요 이제 또 불의 명곡 제가 세 번째 출연인데 세 번째 이번에 600회 특집이에요 그래서 심수봉 선생님 편인데 그때 제가 부를 노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마독스라고 슬로건을 만들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색깔을 또 제가 좋아하는 파란 색깔로 이렇게 너무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셨네요 그때 그 마독스 그리고 뒤에는 독스야 디디와 다다 그래서 제가 무대 할 때 확실히 파란색이 좀 많이 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거 들고 계셔주시면 제가 사인 보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anyway 이따가 뵙겠습니다 그때 그 마독스 여러분 저 이제 갈게요 여러분 저희 스톱크 데이지로 가는데 여기로든 어디로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 제가 첫 번째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짝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입원할 줄 몰랐어요 제가 입원 됐어요 여러분 원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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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네 1978년 MBC 대학 가요제에서 첫 선을 보이셨던 첫 선 맞아요? 처음으로 선 보이셨던 네 1978년 MBC 대학 가요제에서 첫 선 보이셨던 곡이라서 곡이라서 위로하며 다정했던 사랑 항상 사랑 쉴 없이 사랑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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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독스 축하드립니다 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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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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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바로 질 줄 알았어요 솔직히 감사하게도 또 1승을 또 주셔가지고 기대해봐야죠 사람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우선은 제가 준비한 만큼 잘 한 거 같아요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 2승 할지 3승 할지 댓글로 지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춰 처음으로 맞춰주신 분께서는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 나 이제 갈게요 다시 이제 촬영해야 돼서 See you guys